메타인지 큐! 호기심 갖기 왜 물 안에 콩을 넣었을까? 노란 콩은 무슨 콩일까? 흙도 없이 콩이 자랄 수 있을까? 메타인지 업! 확인하기 대두를 물에 불린 뒤 싹을 틔워 먹는 채소는 무엇일까요? 콩나물은 대두를 물에 불린 뒤 싹을 틔워 먹는 채소예요. 콩나물은 빛을 만나면 파랗게 변하고 독이 생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길러야 할까요? 콩나물은 빛을 만나면 파랗게 변하고 독이 생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길러야 해요.